도로에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에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인 차량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차주가 다소 황당한 문구를 부착하고 무개념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온나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글쓴이 A씨는 올림픽 대규를 주행하던 중 한 검정색 차량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에는 공주가 타고 있다, 까칠이 운전 중, 건들면 물어버린다 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어린 딸이 타고 있으니 운전하는 데에 주의해달라 문구인가 생각하려던 찰나 열린 창문으로 조수석에는 운전자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수석엔 공주 전용석이라고 적힌 종이까지 붙여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즉 스티커에 적힌 공주는 운전자의 여자친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탑승한 커플은 차 내에서 흡연을 하고는 담배꽁초를 도로에 아무렇게나 투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둘이 담배 피고 밖으로 던지는데 어찌나 꼴사납던지라면서 차주를 향해 스티커가 인정을 보여준다, 건방 떨지 말고 안전운전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스티커 좀 안 붙이면 안 되냐, 끼리끼리 만나는 거다, 겁 많은 강아지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담배 투기는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엔 한 차주가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애기 아빠 무서워요, 건들면 이빨 부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기나